어 저거 왜 안죽.. 아 저 사람 그 컨셉 잡고 어 이상한 컨셉 잡고 게임하는 사람 아니야 브론즈 특팬 어 근데 탈진 3개인건 오버 아니야? 저 뭔 재미로 게임해야 돼요? 탈진 3개인데? 진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탈진 쿨이 돌아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아직도 브론즈 2네요?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정성이 대단하다 저 사람은 브론즈한테 라인전 지진 않겠죠? 그치면은 아까 판에 프로분도 저분한테 지고 왔는데 너무 서럽지 않을까요? 금합.. 금합 프로분도 저분한테 라인전 지고 왔는데 너무 억울했겠다 어 라인전 지옥이네 워어어 와 말도 안되는데 이사람? 아니 골카가 뭐 계속 뽑혀 이사람 왜 운빨로 게임해? 라이어스의 마들이야? 아니 님들 봤어 아니 두 번 눌를때 맞아 골카야 두 번 연속으로? 야 말도 안돼 야 이씨 조위보다 더 하는데 특패가? 야 운으로 게임한다 이사람 어.. 와 나 너무 놀랬어 야 골카가 어떻게 따닥따닥에 두 번 다 나와 야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장인이긴 해 이게 운도 실력이에요 님들 어 이게 이게 장인이야 와 템바 템바 별로 안 멋있다 아 이거 카트 어떡하니 망했는데 아핰핰 아 카트 개 화나겠다 아니 화나는 건 내가 화나야지 지금 사기당했는데 막말로 지금 내가 특패 고소해도 특패는 조용히 있어야 돼 이거 풀까지 나한테 왜 이래 민생 망했는데? 아 근데 일단 미드전거에 풀 다 빠졌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괜찮아 이래도 이런 자신 있는 게 아니 자신은 없는데 그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풀면 되지 풀면 푸는 게 실력이야 이런 어려운 난관 어 역경 이런 거를 딱 딛고 일어나야죠 그냥 6레벨 찍고 바텀 쪽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랭과 특패라서 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랭과한테 걸리고 특패한테 걸리면 저 그냥 계속 죽거든요 이게 이 데스가 지금 얼마 안 한 거야 이번 판에 나 10데스 할 수도 있어 이대로면은 상대 조합이 저려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10데스 시간문제야 얘네랑 눈도 마주치면 안 돼요 눈 마주실때마다 1데스라서 특패 여기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 아까 어떤 분이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도망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골칸 무조건 뜨게 돼 있나 진짜로? 진짜 무조건 골칸 뜨네요 근데? 음 저렇게 돼있어요 원래? 세번 연속으로 계속 골칸만 뜨는데? 진짜 저렇게 돼있는건가? 진짜 저렇게 돼있는건가? 선생님 한번만요 선생님 한번만요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한번만 봐주세요 좀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지금? 저 사람 골칸의 신이에요 진짜 골신이야 골신 저 사람 어렸을 때 카드놀이 좀 해봤나봐 이게 그냥 카드 슈루룩 잡으면은 무조건 골카 나오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어? 이대로 싸우면? 나이스 야 우리 진짜 잘 싸웠다 얘들아 야 진짜 너무 좋았는데 우리 팀? 야 나이스 탑 이거 포부에 밀리긴 했는데 저거 포부 저거 골드 아무도 못 먹었잖아 그리고 카타가 여기서 한번 큰게 좀 큰데요? 카타가 엄청 망했었는데 여기서 킬 좀 먹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 쓰면은 이거 브론즈한테 병 느꼈습니다 쓸 수 있다고요 이거 근데 병 느끼긴 해서 나 저 사람 잘한다 어쨌든 골카 뽑는게 실력이니까 잘하네 와 근데 템바 이거 건드리면 안되겠는데? 트페 건드려도 안죽어주겠다 템이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이번판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만 좀 풀릴지 저 조합상대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판은 라위를 섞어야 돼요 트페 골카에다가 이즈리얼얼건갈거니까 라위가 일단 필요하고 그러면은 일단 드락 올리는건 맞고 이번판 오랜만에 요오모 스킥하고 드락 밤 끝에다가 쪼고 가야될수도 있어 드락 밤 끝에 그 라위가야될수도 있어요 딜이 안나와서 와 레오나 풀 없으니까 레오나 노려버리네 이건 너무 깊었지 잡았다 나이스 랭가 풀도 뺐고 이거까지 잡아보자 풀있다 풀있다 천천히 아아 럼블 와아씨 아 럼블 아 너무 아깝다 이게 다 딜이 한틱이 부족해 잡아줘 노프리아 그렇지 아 여기 나나로 잡아서 사라줘 일단 랭가 마무리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잡았고 이제 잡았고 W 각도 맞았고 잡았고 그렇지 밤 끝? 아 고민돼 아 몰라 야 요거면 가져 내가 밤끝 땅땅 얘기했죠 내가 내가 빅포지션 잘 잡고 내가 잘하면 상관없다고 내가 잘하면 내지 밤끝 안가고 안되지 않나? 어 2패 쎄? 어 어 카타 쎄다 아 3패 잘 떴네 아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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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야돼 지금 집중해야돼 아 왜 아이고 왜 집중 안해 레오나가 던졌는데 이거 그냥 시원하게 방타가 쿨이야 안돼 안돼 아이 레오나 형 왜 그럴까 아이씨 내 몸에 그새 또 탈진 들어와 있는거 봐 뭐 탈진 잡긴 잡았는데 탈진 하나 더 뺐다 와 이번 한타 때 탈진 두개 먹었어 개원하네 탈진 오브 레전드네 아니 탈진 계속 들어와 무한리필이야 이건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할만해요 레오나 형 망했어요 형 아 잠깐만 렌가한테 콤보 바로 넣어줄걸 그랬나 와 이 사람 W 개 잘 썼다 렌가 아 씨 풀도 못쓰고 죽었네 어 W 이제는 엄청 침착하게 끊어쓰네 레오나가 챔프가 너무 너무 통챕니다 칼을 하나만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는게 아예 없다 그나마 우리조합에 탱커 없는거 레오나가 좀 커버해줄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쓸일이 없네 어떻게 쓸 방법이 없네 써먹을 방법이 어차피 딜러들한테 맞으면 녹는건 똑같은데 보조도 안되니까 어우 다행이다 카타 형이 먹어서 다행이다 내가 먹는 것보다 지금 카타가 먹는 킬이 좀 더 의미 있긴 해 빼면 되는데 뒤쪽으로 어 저거 왜 안죽 저 카르마 극혐이다잉 카르마가 심지어 다 좋은게 어떤 원딜이랑 해도 웬만하면 다 잘 맞지 않나 뭐 진 카르마 이즈 카르마 패트리랑도 괜찮지 않나 패트리랑만 사실 괜찮으면 1티오지 뭐 아이고 카타가 짜렸다 이러면 끝인데 우리 카타 없으면 딜이 너무 부족한데 안돼 너무 아쉽다 그래도 잘 비볐는데 긁긴 긁었는데 안돼 부족해 까비까비 한국이 그яг에 판매들 타이밍이 우리가